자, 이번 시간에는 app under mysql 즉, 우리 예제에서 CRUD를 구현하고 있는 mysql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의 복잡도를 낮추는 작업을 지금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어떤 순서로 할 거냐면 view부터 처리하고 route 처리하고 config 처리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views라는 디렉토리 밑에 mysql 밑에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보이는데 요거 지우고 자, 여러분은 없을 겁니다. 저 mysql 디렉토리 밑에다가 new 폴더를 해서 topic 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세요. 요것도 여러분은 없을 파일입니다. layout.jade 파일 나중에 생성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은 템플릿 파일을 어디서 찾냐면 여기 있는 views라고 하는 저 설정 값에 의해서 views under mysql에서 찾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템플릿 파일들을 저는 통합하기 위해서 views 디렉토리 밑에 mysql 밑에 topic 디렉토리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views under mysql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삭제를 해버릴게요. 다 버전관리는 남아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파일을 렌더할 때 불러올 때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views 밑에 있는 mysql이라는 디렉토리에서 템플릿 파일을 찾으라고 바꾼 것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템플릿 파일을 찾을 때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topic page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 topic page로 찾아갔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은 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view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views 밑에 있는 mysql 밑에 있는 view.jade 파일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topic을 붙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reload를 해보면 잘 되죠. 즉, 여기 있는 모든 response의 render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앞에 이렇게 topic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추가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topic topic 그리고 여기도 topic 여기도 topic topic 물론 여러분 에디터를 쓰고 계시다면 더 편리하게 한꺼번에 바꾸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topic 했고 여기도 topic 했고 여기도 topic 했고 자, 그리고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자, 홈으로 갈 때 잘 되고 세부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도 잘 됩니다. add로 했을 때도 잘 되고 그리고 edit도 잘 되고 그 다음에 delete도 잘 된 걸 보니까 잘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음 그 다음에 살펴볼 건 뭐냐면 여기 있는 add.jade 라는 이 파일과 밑에 있는 delete 말고 view.jade 파일을 한번 split down을 시켜서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 위에 있는 코드와 밑에 있는 코드는 거의 대부분이 같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다르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같은데 그 외에 article로 되어 있는 부분부터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중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중복이 발생하게 되면 코드의 양도 늘어나고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유지보수하기도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중복을 저는 제거하기 위해서 중복된 코드를 별도의 파일로 쫓아낼 거예요. 자, 그때 layout.jade 라는 이름을 사용할 건데 이 이름은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layout은 위쪽으로 올리고 중복된 코드를 cut해서 view.jade에서 중복돼서 중복돼서 존재하는 다른 파일에도 중복해서 있는 파일을 cut한 다음에 곳을 raid.jade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raid.jade에 그 본문이 나오는 영역으로 cursor를 위치시키고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content block 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view.jade에는 지금 중요한 파트가 빠졌잖아요. 중요한 부분이 빠졌잖아요. 그게 뭔가요? HTML의 구조를 중위하는 코드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코드는 지금 layout.jade에 있기 때문에 view.jade는 extends layout 이라고 해서 여기 앞에 . 해갖고 현재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 밑에 있는 layout.jade를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view.jade 라고 하는 저 템플릿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렌더를 하게 되면 템플릿 엔진은 extends 를 보고 layout 이라고 하는 파일 요거죠. 여기 있는 이 layout 이라고 하는 저 파일의 내용을 쭉 출력해 주다가 블럭 컨텐트 컨텐트 블럭을 만나면 그 하위에 있는 layout.jade를 익스텐즈 하고 있는 파일 즉 view.jade의 블럭 이라고 하는 아니죠. 제가 헷갈렸네요. 자, 여기에 블럭 컨텐츠죠. 자 블럭 컨텐츠의 본문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블럭 컨텐츠를 지정하고 여기 들여쓰기가 너무 많이 됐으니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shift tab 키를 눌러서 왼쪽으로 내어 쓰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h2를 h3로 바꾸면 여기가 h3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컨텐츠 부분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hello 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보시는 것처럼 hello가 화면에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layout.jade와 view.jade 모두 왼쪽에 있는 웹페이지를 표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저는 그대로 카피해서 이 두 줄의 코드를 그 다음에 add.jade 파일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add.jade 파일 안에서 중복해서 존재하는 코드를 선택하고 붙여넣기 그리고 article은 내어쓰기 한 다음에 요건 add 페이지잖아요. add 페이지로 접근했을 때 화면에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edit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중복해서 등장하는 코드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내고 내어쓰기를 한 다음에 특정 topic을 선택하고 edit 버튼을 누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 됐죠. 그 다음에 delete도 마찬가지. delete도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붙여넣기 하고 한 칸 내어 쓰기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고 delete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파일을 삭제할 것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처리를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 각각의 view, add, delete, edit가 공통된 부분은 layout.jade로 쫓아 냈고 각각의 파일들을 갖고 있는 고유한 코드만이 존재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코드의 양이 줄었고 가독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수정하면 모든 템플릿 파일에 수정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의 편의성이 극대화 됐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view 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잡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